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최근 SNS나 유튜브를 통해 야당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MBC 대주주 박문진 선임의 제동을 건 재판부를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한 보수 성향 매체에 유튜브 방송에 나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탄핵소추로 직무는 정지됐지만 급여를 받는 고위 공직자 신부님에도 이 위원장은 야당 비난에 거침이 없습니다. 민주당 야당 의원들에 맞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했는데도 그렇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셨지 않나. 얼마 전에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있다고, 압약을 하고 있다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당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김 여사를 감싸며 역공을 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조그만 약점이 있으면 한 사람만 들고 판다는 그런, 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재물로 삼아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지난 추석 연휴 때는 자신의 SNS에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사진과 함께 추석 기도, 가짜 뉴스에 속지 않게 하소서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의 제동을 건 재판부를 향해서는 좌편향적이라며 인신 공격성 폄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봤는데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여러 가지 말하자면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는데. MBC는 이 위원장에게 이딴 발언의 의도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